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태태기님과 유루루님과 함께하는 아주 재밌는 엄마몰래 PC방 같이 탈출맹 해볼게요 예헤이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누르셨겠죠 네 오늘 엄마몰래 어 PC방 갈건데 혹시 엄마몰래 뭐 PC방이나 뭐 해본거 있어요? 태태기님은 엄마몰래 뭐 해봤어요 다른거 저는 엄마몰래 yng11 멤버를 했습니다 아 엄마몰래 yng11 멤버를 하셨군요 엄마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아 엄마한테 안은났어요? 아이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다 알면 혼나겠네 큰 일 나요 아니 유루루님은요? 전 엄마몰래 쌍술을 했습니다 아 쌍꺼풀 수술 그러 sledishes 아이, 티도 안 나요. 처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아, 이게 무리 9배가 됐네. 네, 아, 어쩐지 쌍꺼풀 수술을. 아, 네, 알겠습니다. 커밍 하셨네. 자, 오늘 어쨌든! 엄마 몰래! PC방 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엄마 몰래 PC방 다시 해두고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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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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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마 몰래 PC방 가야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 응. 음. 내가 볼 땐 말이야. 응. 엄마 몰래 지갑을 들고 PC방을 가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 아니, PC방 가는 것도 모자라서 엄마 돈을 훔치자고? 그렇지, 그렇지. 야아! 뭐 나쁜 짓이야 얘들아! 그러지 말고, 어? 아빠 지갑도 훔쳐가는 건 어때? 야아! 야아! 넌 안 녀석이야! 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야, 얘들아 가자고! 그래, 좋았어. 가자, 가자! 가자! 어! 아! 아!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심심하냐? 어머몰래 PC방이나 갈까, 얘들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여기가 주방, 주방에는 거실과 연결되어 있어. 거실로 가야 돼. 역시 내 설계는 완벽해. 역시 나는 천재인가봐. 일단 빨리, 몰래 거실로 향하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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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가야 돼. 조용히 가야 된다. 조용히 가야 된다. 야, 우리 집 거실이거든, 얘들아? 야, 너네 집 거실이 정말 위험하다. 어, 그럼, 그럼. 신세대다. 어, 야, 야, 야. 나 그런 말 많이 들어. 얘들아, 여기서 TV 보려면 점프 한 번도 봐야 된다. 어, 정말? 어어, 야, 나 조심히 와. 우리 집 거실이니까, 여기가. 야, 너네 집 소파 정말 안락하다. 야, 우리 집 업무 잘 되는 일? 아이, 그럼. 식인사로 할 필요가 없겠어. 기왕아, 너네 가전제품 그렇게 망가뜨리면 안 돼. 어이구, 우리 집 소파 무너졌네. 빨리 뛰어와,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플럭이 없어졌어. 자, TV 타세요. TV 타세요. 자, 레버를 당기세요. 네, 저 왔습니다. 야, 태택아. 태택아. 이 여야. 왜? 엄마한테 들키고 말았어, 어떡하면 좋지? 야, 그러니까 조심하랬잖아. 아, 엄마. 네? 뭐, 어디 가니? 아, 저 친구 만나러 가요. 너 또 엄마몰에 PC방 가려고? 저거? 아, 아. 아,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어, 태택? 오늘은 안 돼.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이놈. 아, 빨리 자야겠다. 야, 태택아, 오늘 그냥 자자, 오늘 그냥. 엄마한테 들켜버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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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후텨 후텨 후텨. 후텨 후텨 후텨. 좋았어. 자, 이대로 진짜 PC왕은 못 가는 건가? 아, 맞다. 우리 집에 비밀문이 있었지? 비밀문은. 비밀문은 바깥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비밀문은 부엌에 있으니까 부엌으로 가자. 자, 근데 철블럭 위에 레버를 설치하고 가야되는데. 어, 두 개의 방에 각자 레버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레버를 조합해. 철블럭 위에다가 레버를 설치하고 복으로 가세요. 아하. 아, 이거 봐. 아하. 왜 꽂혀있어, 이거. 일단. 아, 아, 아. 자, 우리 일단은 레버를 만들자고. 만들자, 만들자, 가자, 가자. 아, 여기서 레버를 만들면 되는 거야? 쉽지, 쉽지. 아, 레버를 쉬운데,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레버를. 맞아요, 근데. 레버를 돌이랑 나무가 필요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여기서 들키면 안 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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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피치만 가기 참 어렵구만, 이거. 근데 구운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 무슨 소리야? 구운돌일걸? 아닐걸? 구운돌? 구운돌이면 돌이 많이 필요... 야, 나무 좀 빨리 줘봐. 아홉 개 있어야 돼. 야, 니네 이런 마인크래프트 기본도 모르니? 아, 작업대가 왜 두 개야? 어떤 녀석이야! 어떤 녀석이냐고! 누가 이런 자원 낭비를 했어. 아, 이거 거참. 아, 요로로님! 예, 말씀하세요. 작업대 하나 더 만들어서 저한테 작업고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밉은 아저씨한테 관심 없습니다. 확 밀쳐버릴 뻔했네. 아... 밀쳐버립시다. 아... 레버를... 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쉽네! 오, 좋았어! 레버 두 개 만들어야지! 가자! 가자... 아니... 그래도 되는 거야? 아, 그럼. 이거 뭐야, 근데 여기는? 여기 뭐야? 어, 이거 뭐죠? 요로님,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스판포인트! 은희!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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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혼자 가서 왜 혼자 죽어? 뭐야, 쟤 바보야? 바보야... 나 바보야... 내가 한번 해 가본다! 맞아! 요로... 티피 타서 떨어졌어! 그래? 잠깐만! 어어... 여민아, 너 지금 뭐하는 거니? 지금 우리를 못 건너기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지? 맞아, 정답이야! 여민아, 빨리 와야 될걸? 아... 여민아, 너 너네 멍청이들이구나! 야... 빨리 와, 얘들아! 다 부셔버리기 전에... 하... 잠깐만 기다리렴... 아... 자... 하... 하... 허... 허... 하하... 야... 너희 진짜 못한다! 진짜 너무 못한다! 야, 이거 블록이 잘못 만들어져 있어... 야, 요로로 도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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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 아아아아악! 밀치지마! 밀치지마세요! 아, 막대기 여기 있었네! 아하... 왜 왔냐 여기? 가자! 얘들아아아아아아아아악! 쟨 뭐야아! 나보다 더 못타잖아! 아아아악! 얘들아, 원래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간 거야! 자, 여기다가 레버를 꽂고 가는 거야! 가자! 뭐야? 야, 집 비일번호가 걸려있는데? 집에? 집 후문에? 뭐야 이거? 너... 너의 집 집 비밀번호도 모르니? 어... 허... 아아아... 아, 이럴 수가... 그러니까 왼쪽에서 한계를 알 수 있고 어, 두 곳이 있대, 비번호를 알 수 있는 곳이 그렇군! 그럼 일로 이쪽으로 먼저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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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이거 난 진짜 잘하는 건데 내가 횃 disrespectful 댄 다음에 빨리 ket Amy를 놓는 거야, 빠르게! 아... 이거 못 한 사람은 바보지million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것도 못하겠어 optimism 설마stä읒 Campaign 우리가 못 해, 이거을цы... 간다 가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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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하! 자, 지금부터 선착순이다. 늦게 오는 녀석은 바로 밀쳐버리겠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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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르게 녹으면 했고 하면 이걸 못 한단 말이야? 아아, 바보들이네æ 하지만 니 앞에 사람이 있다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밀치는게 어딨어 아 잠시만요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먼저 오는 사람만 살려드렸어 어 여기 책있다 책있다 여기 비번이네 두번째 비번은 O야 오케이? O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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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넘어가니? 누가 나 미쳤냐 누가 미쳤냐 누구냐 누구냐 요루 너잖아 모르는척하기는 뭐야 뭐야 야 너네집 따뜻하다 야 온돌빵이니? 우리집에 원래 보일러가 좀 빵빵해 야 우리집에 왜이런게 있냐 뭐야 이거 아니 너네집 구조가 이상하구나 야 우리집 왜이래 이거 형광등이 있네 자 오케이 우리집이 이상해 귀여워 요리야 너 아이들 못하고 있어? 아니 나 아까 떨어졌어 이걸 못한다고 말하는거야 아 이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거야 아 어 또 찾겠다 비밀번호 찾았어? 여기 책이 있는걸 아 오케오케오케 야 비밀번호야? 비밀번호 뭔데 첫번째 비밀번호는 여기오면 알려줄게 너랑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너랑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나이스 야 잘가 자 비밀번호 뭐야 첫번째 2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그럼 나 2번이 그럼 2호다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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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2 2 내리고 그 다음 5 내리고 5 오케오 오케오 어 뭐야 어 어 피씨방이 왔어 얘들아 피씨방이잖아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Qué 아 얘들아 오늘 아주 신나게 돌아보자나 야아 드디어 엄마 몰래 피씨방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아 ave WOMAN 야 леж Dream 야야야야야야야 아 그랬네 얼굴이 왜 우리 엄마야 여맨나 엄마가 오늘은 안된다 했지 엄마가 계속 따라왔어요 친구인 척하고 어 어 어 어 어 근데 그럼 우리 엄마가 두명 그래 기와나 엠엠아 지금까지 어 혼자서 아주 엄마 지갑이니 아빠 지갑이니 그거 다 훔쳐서 PC방에 온거니 이 시간에 말을 반드님 말을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아 이런거 했지만 엄마한테 걸렸다 실패 오호 오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엄마 몰래 몰래 PC방 가기 탈슘에 이렇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어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하구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루루님과 고생하셨습니다 예이